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 가상화폐 신사업에 힘신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해 최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이사회 합류를 통한 경영 참여 기획을 공식화했다. 트위터에서 추진하는 가상화폐 및 플랫폼 관련 신사업에 힘을 싣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트위터를 직접 인수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현지 시각으로 오일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해 2024년까지 임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1분기에 트위터 지분 9.2%를 사들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그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증권거래위 발표가 나온 뒤 하루 만에 지분 인수를 통해 트위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고 결국 이사회 합류도 공식화했다. 트위터 측도 머스크 CEO의 이사 선임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앞으로 트위터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정책 측면에서 그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머스크 CEO가 트위터 지분 인수와 이사회 합류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3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자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경쟁 심화에 대응해 가상화폐 관련된 신사업과 오픈소스 기반의 새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머스크 CEO가 대표적 가상화폐 지지론자로 꼽히는 만큼 트위터의 가상화폐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직접 경영 참여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위터는 별도 사업부를 통해 가상화폐 기반의 결제 시스템과 대체 불가능 토큰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며 기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자체적으로 트위터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가상화폐의 활용 분야를 다변화하는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머스크 CEO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등 상품 결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가상화폐 활용 방안을 추진해온 만큼 트위터가 나아갈 사업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한 시각을 보일 수 있다. 투자기관 MKM 파트너스는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머스크 CEO는 트위터 플랫폼이 갖춘 잠재력에 비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간의 전략 변화로도 성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위터가 사용자들의 콘텐츠 가운데 민감한 발언이나 유해한 콘텐츠를 검열하는 엄격한 기준도 앞으로 오픈 플랫폼 형태로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머스크 CEO가 이전부터 트위터의 검열이 너무 엄격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으로 변화에 힘을 씻게 될 가능성도 크다. 장기적으로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트위터를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더욱 힘을 싣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 CEO의 자산가치는 현재 약 2,700억 달러에 이르고 5일 종가 기준 트위터 시가 총액은 408억 달러로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 트위터가 앞으로 머스크 CEO의 정치적 발언을 더 활발하게 나타내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테슬라의 콘텐츠 정책이 너무 보수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트위터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자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선보인 뒤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머스크 CEO도 이런 전례를 따라 트위터에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정치적 사안에 관련한 자신의 시각을 나타내고 트위터의 검열 정책을 더 느슨하게 바꾸려 할 공산이 크다. 증권사 웨드부시는 CNBC를 통해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이사회 합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트위터에서 벌어질 변화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내다봤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도 인앱 3자 결제 허용 수수료 4%포인트 인하 애플이 오는 6월부터 기존 인앱 결제 이외에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다만 수수료는 구글과 동일하게 종전 대비 4%포인트만 낮추기로 해 사실상 당초에 인앱 결제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방통위에 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이 이번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4%포인트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가 최대 26%로 낮아지는 것으로 애플보다 먼저 이행 방안을 공개했던 구글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 허용 등의 내용만을 이행 방안에 담았을 뿐 아웃링크 허용 여부, 수수료율 조정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의 이 같은 방침의 업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공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애플이 제시한 제3자 결제의 수수료 할인폭이 카드 결제 수수료 등 기타 비용들보다 낮아 사실상 기존의 인앱 결제를 유지하는 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구글이 자사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의 앱을 마켓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며 법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1분기 2553대 제조 연간 25000대 생산재확인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이 1분기에 차량 2500여대를 제조했다며 올해 25000대를 생산한다는 기존 목표치를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이날 성명에서 1분기에 2553대 전기차를 만들어 1227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연간 25000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앞서 리비안은 지난달 공급망 문제로 당초 내세웠던 연간 목표치를 절반으로 낮춰잡았다. 테슬라보다 먼저 전기 픽업트럭을 만들어 주목을 받은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노멀의 제조 공장이 있으며 픽업트럭 R1T, 스포츠 유티위티 차 R1S, 배달용 밴을 생산 중이다. 리비안은 2023년까지 일리노이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20만대로 확장하고 2024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교체 플랫폼 기술 공유 협상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교체 플랫폼 기술 공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화닷컴이 보도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기차 구매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시간이 내연기관 차의 주요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니오는 배터리 교체로 충전을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니오 유럽사업 책임자 장인은 자사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교체 플랫폼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으며 다른 업체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기술 공유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니오의 잠재적인 고객사 중 하나는 지리자동차 산하의 로터스로 알려졌지만 지리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세계에서 배터리 교체소 5천개를 설립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니오는 벤처 캐피털 사업부를 통해 로터스에 투자했다. 지금까지 니오는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소 868개를 설립했고 고객들의 배터리 교체 횟수는 760만 번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한 니오는 올해 1월 현지에서 첫 배터리 교체소를 신설했고 노르웨이의 배터리 교체소 20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배터리 교체 시간은 배터리 충전 시간보다 짧지만 배터리 교체소 설립 비용은 충전소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교통관리국은 지난해 발표한 배터리 교체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니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소 1개의 설립 비용은 77만 2천 달러이고 이 비용은 배터리와 장소 임대 비용이 포함됐다. 반대로 배터리 충전소의 설립 비용은 30만 9천 달러로 배터리 교체소 설립 비용보다 50% 이상 저렴하다. 니오는 자산은 배터리 교체소의 설립 비용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교체 플랫폼 기술 공유를 통해 배터리 교체소의 이용률을 늘리고 비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니오는 노르웨이에서 es8 suv를 출시할 때 거의 모든 고객들은 배터리 교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별도로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니오는 지난해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했고 이를 통해 유럽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올해 니오는 스웨덴, 네덜란드와 독일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위성 인터넷의 12조원 투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추격 세계 최대의 입부호들로 꼽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위성 인터넷 구축을 놓고 맞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후발주자인 아마존은 향후 12조원을 투입해 스페이스X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세계 로켓 발사 업체와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이날 항공사보인과 로키드마틴의 합작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얼라이언스, 프랑스 위성 발사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 블루오리진 등 세계사와 최대 83회의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 향후 5년에 걸쳐 UAA와 38회 발사, 아리안 스페이스와 18회 발사, 블루오리진과는 12회 발사 및 추가 15회 발사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이번 로켓 발사 계약이 상업용 우주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UAA는 위성 발사에 현재 개발 중인 벌컨센터 로켓을 사용할 예정이다. UAA는 발사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1회 발사 비용으로 약 1억 1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아리안 스페이스는 올해 중 첫 선을 보일 아리안 6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우주로 보낸다. 아리안 스페이스는 목표로 잡고 있는 기본 발사 비용이 7700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루오리진은 2023년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글레 로켓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리안 스페이스는 뉴글레 내 1회 발사 비용을 6800만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아마존은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추정치들에 근거하면 이번 계약은 수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위경제방송 CNBC는 전망했다. 아마존은 이번 사업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의 데이브림프 기기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은 이번 발사 계약은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한 우리의 놀라운 헌신과 믿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엑스는 이미 2천여 기의 위성을 띄워 약 25만 명의 이용자에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